네 여기도 실업자들 이종궐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성취자 3245님께서 따끔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로서 고쳐주세요. 이종궐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세 분 실업자들의 토론 들으면서 의견 계속 기다립니다. 공물정자 0945번 50번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에 계속해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제 공수처 문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 추천이 가동은 됐는데 3차까지 불발났고 오늘 아마 4차 회의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도 그렇게 잘 될 것까지는 않다. 또 뭐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런지 어디서 실마리를 찾아야 될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그건 자세와 철학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자세와 철학의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든지 타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회의에 임하느냐. 아니면 가급적이면 늦추고 타협을 안 시켜야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느냐. 이게 본질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야당 쪽을 겨냥한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추천됐던 후보들 중에 변협 추천 후보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중 한 분은 그래도 다섯 표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든지 좀 추천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회의를 끝내지 마시고 종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으시고. 국민들 생각도 이런 것 같아요. 작년에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야당의 어떤 이런 자세들이 조금 용의는 되는데. 이게 가령 회의를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당이 법을 고치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야당에서도 꼭 그나마 상대적으로 좋은 후보 좀 찾아서 합의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오늘 회의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 다만 야권 쪽에서는 추천 의원께서는 좀 더 중립지대에 있는 분이라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김연아 대표님께서는. 그런데 이제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서 봤을 때 중립적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공수처법 통과할 때 일종의 여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야당에게 줬던 인센티브이기도 하고. 또 법을 통과를 강행시켰던 명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차 회의 정도 갖고 비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발표한 바로 그 순간 이후에. 지금 민주당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일종의 예고하는 법안 소위를 지금 일방적으로 통보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저는 이건 정말 답정로예요. 답을 정해놓고 우리는 바꿀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 결론 내야 되라고 하는 저는 일종의 정치적 협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야당이 그러면 그냥 4차에 합의를 해 주고 여태까지 3차에서 뭔가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후보를 다시 고르자라고 제안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회의를 갖고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이게 제대로 된 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성장통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검찰개혁으로 가기 위한 성장통?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임대차 3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데는 성장통이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왜 공수처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시간을 못 박아서 하시는지. 지금 공수처 출범과 일종의 주택 전세난과 이렇게 국민의 고통을 가늠하자면 어느 게 더 심각한 건지라고 보면 저는 공수처는 조금 더 그런 협상의 기교를 좀 다리해서 또 이게 우리나라가 결국 가야 되는 협치의 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정말 공수처라는 것을 출범시키기 위한 또 검찰개혁을 위한 그 명분이 정말 제1순위라면 저는 조금 더 양보와 기다리는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김경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7차례 8차례 회의를 했는데도 야당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저는 뭐 그때 가서 법을 바꾼다고 할 때 오히려 야당이 궁색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의 3차례 하고 날짜 못 박아놓고 윤석열 총장 저렇게 징계하면서 법안수위 통보한다? 저는 이건 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협치 차원에서라도 어떤 모범을 모델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시간을 가지고 오늘 4차인데 5차 6차 되더라도 계속해서 아니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야당이 계속 비토를 하면 한번 사람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고도 만약에 야당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저는 야당이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3차례 회의 정도 하고 한쪽에서는 법 개정한다고 협박하면서 이걸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설득이 될까?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마침 이 상황에서 청취자 9920님께서 이종글 전 의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당이 진짜로 공수처를 출범을 원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받고 공수처 시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이 참 아주 희모한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수처의 첫 번째 취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때 당시에 비토권 말씀하시는데 이 비토권은 국민의힘이 한 표를 행사하는 비토권이었어요. 여태까지 아마 돌이켜보면 자민련에서부터 지금까지 교섭단체가 대체적으로 3개의 단체로서 운영이 됐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교섭단체가 2개로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비토권이 야당 둘이 하나씩 분점하는 그런 비토권을 상정한 건데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비토권을 약속했고 또 이 제도의 근거를 처음부터 생각해 봤기 때문에 정말 저희로서도 여당 입장에서도 이 비토권을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비토권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가장 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아니면 비토권을 유지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추천하는 그분으로 하는데 그러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수처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제도가 아니거든요. 한 6천 명 정도 적용이 되는데 거의 대통령의 경우에는 친위처까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검찰과 고위판사와 고위직 경찰이나 이런 경우에는 기소권이 공수처에 있는 검찰이 스스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사진을 따지고 보면 그 제도를 그래도 순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 보수적인 분이 좋습니다.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오소독사한 검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수적인 분으로서 그런 제도의 취지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을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수 없을까. 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서로 간에 타결의 장면으로 만들고 그래서 모습을 만들고 몇 번의 더 명분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이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의 하나의 종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을 하나의 최고의 검찰개혁의 개혁의 성과로 가져가려고 하는 여당의 입장을 좀 존중해 주면 그게 좋은 결론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당 쪽에서 좀 귀담아드려야 될 해답지 같습니다. 지금 이준궐 전 의원께서는 아까 청취자분께서 제안하신 의견대로 오히려 야당 추천위 쪽에서 제시하는 일종의 새로운 인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야당에서 추천한 분마저도 다 비토건 형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여당 입장에서 볼 때도 야당이 뭔가의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반대해서 시간을 끌고 또 파국으로 가서 깨지면서 이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상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 그런데 이걸 뭔가 좀 제도의 한 3대 7 정도의 서로 입장을 나눠 가지는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여당에서도 이게 무슨 한 달 뒤 또는 연내 꼭 해야만 정말 무슨 나라가 안 망하고 그 뒤에 하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긴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시안을 정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그 절차에 서로 협조하는 의정의 묘를 좀 구해달라. 그런 것들은 또 국민적 생각에 상당 부분의 어떤 입장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게 뭐 지금 이종국 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김연아 전원님께서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싸움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얘기하다가 한쪽이 막 욕설을 내뱉으면 그 반대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막장 싸움이 되느냐 아니면 진정이 되느냐 판가름이 나죠. 한쪽이 막 흥분해도 한쪽이 차분하게 대응하면 절대로 그 싸움은 막장으로 안 갑니다. 뭐 지금 누가 막장으로 가고 있는지 제가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소수인 야당이 뭔가 약간 더 격하게 반응을 했을 때 여당이 어떤 반응을 해야 이게 정말 좀 제대로 된 그런 협의와 협상으로 갈까라고 저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오히려 여당이 더 막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기한도 정해놓고 밀어붙이면서 법 개정도 지금 같이 카드로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공수처가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기 위한 거라면 저는 여기도 약간 좀 구멍이 있는데 지금 특별감찰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측근을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거기다 맡기고 검찰은 지금 수장 자체가 징계가 돼서 조직 자체가 지금 막 흔들흔들거리는데 여기다가 검찰들 공수처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검찰을 지금 완전히 해산시키겠다고 저는 이런 해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검찰 조직도 어느 정도 정비를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민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약간 국민의 민심을 달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공수처의 목적이 대통령 측근들 이런 거라면 저는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게 먼저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제 울산시장 그다음에 조국 장관 대통령의 굉장히 최측근들의 수사와 관련돼서 지금 검찰과 법무부 장관 청와대가 대립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최측근도 못 건드리는데 대통령의 가족? 저는 이거 국민이 못 믿는다고 보고 있고요. 이 공수처 출범의 대의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공수처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세 분 가운데 가장 적게 말씀하셨습니다. 김균 전 의원.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말씀하시고 토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검사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제가 옛날 편검사 할 때는 수사계가 사실 쉬었어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요새는 참고인 조사하는 데도 옆에서 변호사 앉아 있거든요. 수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 25명에 그것도 그중에 절반은 수사 안 해본 민변 출신 변호사 집어넣고 수사관 100명을 가지고 무슨 장관들 국회의원 특수수사를 한다. 저는 그냥 공수처가 탄생하면 원래 생각했던 대로 부패한 검사들 타켓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수사라도 잘 할 수 있었으면 공수처가 최소한의 목적이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야당이 걱정하는 것처럼 공수처가 무슨 정치나 이 전반에 대해서 사정할 능력이나 기능을 절대로 못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 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가 무소불의리로 무슨 국가의 사정 기능을 검찰을 대신해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당 공의 기대나 우려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다들 생각해서 수사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당은 밀어붙이지 말아야 되고 야당은 담백한 마음으로 최선의 좋은 후보 빨리 찾아서 이 기구가 발족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정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오늘 처음 같이 합세하신 이종궐 전 의원과 함께 여기도 실업자들 첫 코너 잘 오늘 어땠습니까? 특히 이종궐 전 의원께서는. 네. 재밌네요. 실업을 다음 주에 또 계속 잡아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재미있게 코너 또 마련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 이종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